첫 번째는 K-전력을 봐야 되는데 이건 뭐니뭐니 해도 AI 반도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송에서는 반도체 소개를 하지 않고 K-전력을 소개하냐라고 볼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서 현재 전체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는 지금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쪽이 K-전력밖에 없다. 반대로 투심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변곡점 자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들 뿐만 아니라 흐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보다도 K-전력을 본 이유는 K-전력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전성과 전설보다도 여러분들은 변압기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오늘 음봉 공약의 관점에서 보자고 좀 들고 왔는데 변압기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인 수익성의 개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반도체의 하락률보다도 짧죠. 그리고 V자 반등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양음양음 패턴 자체가 어찌 보면 견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퐁당퐁당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9월 3일 날 세름봉 이후에 급격하게 외국인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썰어당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해야 된다면 어찌 보면 조만간 한 번 더 전기 전선 쪽에 같은 밸류체인에서 한 번 움직일 때 LS 일렉트릭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수렴을 벗어나서 확장형 캔들, 장대 양봉이 한 번쯤 출연이 가능한 종목으로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압기 쪽입니다. 변압기 쪽에 이 LS,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은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5만 선에 오늘 약간의 역망치를 좀 맡고 있는데 장중에는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기강과 외국인의 매도로 좀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밸류체인에 관련돼 있는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보다도 현재 효성중공업은 하락 추세는 맞으나, 맞으나 이번에는 61선, 21선을 골드크로스를 냈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으로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만들어진 과정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자, 글로벌 전력기기 수주 확대와 함께 수주 잔고가 현재 6조 6천억이나 쌓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업이익은 지금 날 받아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음봉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내일 5일선과 하단 부분의 61선 눌림목자리까지 보시면서 분할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 번째 효성중공업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봐드렸고 두 번째 모바일 게임 테마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메이드 플레이가 12% 급등, NC소프트가 5%, 위메이드가 4% 상승. 뭔지는 K-밸류업 지수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건 상당한 호재예요, 어떻게 보면. 호재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 모바일 게임이 요즘에 위기를 좀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컨솔 게임의 5공, 검은 신화 5공을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정말 중국의 게임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이 조금 묻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밸류업 지수에 편입돼 있는 두 종목이 강한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초부터 달려왔었던 밸류업의 대표적인 금융생명보험증권 관련 종들은 오늘 차익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몇몇 종목들의 밸류업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밸류지수 편입과 함께 수급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게임 업종 내 유일하게 밸류업의 지수 편이 된 걸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수급의 개선 자체가 뚜렷히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C소프트는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는 어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이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영광이 날라면 NC소프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두 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신작과 블록체인 사업의 하반기 성과를 좀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얼마 전이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를 통한 매드 엔진 자회사 편입과 함께 신작과 블록체인 사업에 통한 선택과 집정을 통한 바닥을 좀 만들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한번 캔들어 보시게 되면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아 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으나 바닥근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에 21선과 61선에 샌드위치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 무엇보다도 62선 저항을 받고 있지만 내일 만약에 62선 뚫어주거나 오늘 이 시간에 끝나고 나서 종가 기준에서 62선 머리를 맞대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분할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고리 잡고 나올 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 볼 텐데 단기 테마에서 고르셨는데 AI 의료 테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단기 테마에서는 11등으로 좀 내려와 있지만 이 AI 의료도 사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고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1등으로 내려와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오늘 1등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역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기업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STO 쪽 그리고 구리 그리고 블록체인 저출산이 지금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전광판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밑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찍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깔아놓으시고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 보시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합니다. 현황 파악을 누가 빨리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 포지션, 종목 포지션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QR코도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테마의 11등으로 지금 내려와 있지만 추세가 정말 좀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 자, 루닛임입니다. 드디어 루닛이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루닛이 2023년도에 거의 황제 가까운 수식을 달 만큼 텐버거의 종목이었는데 그이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닷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61선, 21선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짝꿍댕이 패턴을 만드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닛은 단기가 아니라 스윙 포지션으로 현재 자리는 분할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연매출 600억 전망과 함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재 성장성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루닛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도 꼭 보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JLK입니다. 의사와 인공지능 대결이 지금 기대되고 있죠. 뇌질환 진단의 예측 대결이 주목되고 있는 JLK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인공지능 1호 상장 기업일 수 있습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나 루닛보다 더 일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꼭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른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나오다가 이번에 한 달, 두 달 안에 대부분의 변국점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JLK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월 가까이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드디어 21선, 61선에 골드크로스를 내면서 지금 현재 자리는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은 거의 캔들 10개 하단 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끄리 매수를 보게 되면 JLK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좀 낮지만 좀 긴 관점, 수익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운수기계 업종입니다. 오늘 뭐 한진칼, HMM, 현대 인프라 코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뭘 봐야 될지. 이거 이제 밸류업이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오늘 밸류업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7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만들어지면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어째 보면 외국인은 이 냄새를 맡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이었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2월에 급락이 나왔을 때부터 외국인들은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썸을 보게 되면 매수를 대량의 매수를 해놓고 있었고 오히려 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전부터 2개월 가까이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 앞에의 이 흔적을 보시게 되면 정별 초입, 1차 돌파, 2차 돌파 다음에 관통균 캔들, 그리고 오일선을 따라가는 양음량 패턴의 도치캔들이 만들어지고 오늘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따라가지 마시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 매도하시고 이제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이 여러분들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의 편의치수도 있지만 역시 이제 지금 지질학질 리스크에도 역시 좀 밸류체인이 있고 특히나 BDI 지수가 오늘 또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가지고 양수 견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한진칼보다도 저는 HMM을 조금 긴 관점, 올해 하반기까지 사반기 12월까지 롱플레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HMM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코리아 밸류 지수의 편익과 함께 지수의 재평가 기대까지도 나올 수 있고 지질학질 리스크뿐만 아니라 BDI 지수, 운임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영업이익까지도 가파르게 날 수 있는 HMM을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일리아스피인 오늘 힘이 있는 섹터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저희가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이델리스피인 전략으로 활용해드리고 있는데 이델리TV 홈페이지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